오늘 여우수와 말씀, 여우수와서 6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서 6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다시 했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우수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우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우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우와의 곶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찔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우사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에 진영받게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우와의 집 곶간에 두었더라. 여우사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우사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우사가 그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우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오.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 여우께서 여우사와 함께하시니, 여우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우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날에 성을 일곱번을 돌고, 마지막 성을 도는 일곱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우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중요한 건 여우와께서 이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가난한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마주대하게 하셨고, 그 여리고성을 마주대할 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일곱번을 돌 때, 마지막 일곱번째에 나팔을 불고 외치고, 그럴 때 그 성이 한 번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이, 또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에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루는 말씀을 이 한 사건 속에서도 오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17절 말씀을 기록되기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왜냐하면 그가 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생 라합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니 그의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친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와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린 이야기가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여우수와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이에요. 7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우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바친 것 중에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혹여라도 그 바친 것을 취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여리고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침받아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난에 입성하면서 여리고성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난의 첫 것, 그 첫 것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은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십의 일의 대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정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성경은 어떤 한 사건 사건을 말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한 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성경은 한 무리 속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제 가운데 들어왔고 첫 사람 아담이 순정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의 중요한 것. 아담에서부터 온 인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의 범죄로 취급이 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정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모든 권석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모든 여정을 갖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 모든 족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은 누구의 대표냐면 한 가족, 한 무리의 대표다. 라는 거죠. 기생 라합의 구원도 기생 라합의 믿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의 집에 누구든지 다 거했을 때 기생 라합이 아비와 친족을 다 그 안에 불러 모아서 거하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운 집이고 약속을 가진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2사에서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안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기생 라합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은 흑암 중에서도 건짐을 받는데 그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함께 거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오라고 말씀했고 너희의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서 너희 집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집 문 바깥에 나간 자에게는 그 생명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맹세가 효력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추레기 12장 12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치에 바르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는 그 밤에 그 집안에 거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피바른 집이 아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여호와의 심을 나타낼 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 애굽의 모든 첫 것을 다 진멸하신 것은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단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사건이 6월절 장자의 죽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밤에 일어났거든요. 일곱째 날에 그들이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 때에 이 여리고생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은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영적인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후손들이 그곳에 거하고 4대째가 되어질 때 내가 돌아오게 했다는 이 4대라는 것이 아모리 족석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때에 너희가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생에 무너지는 그 시점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을 때 죄악이 가득한 때라는 거죠. 이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크리스토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영적 어두움, 말씀의 진리가 없는 그 시점에 그 줄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게 한 그 때에 바로 천국이 임하신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진멸은 천국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첫 번째 장자 마다들이 들여지는 사건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마다들로서 하나님 앞에 들여지신 것은 먼저 들여지신 거예요. 먼저 들여지신 것은 결국은 그에게 속한 무리들이 다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은혜를 입고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신음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범죄를 다 도마라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생이 무너져서 완전히 들여지는가 하면 기생 나합의 집은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주는 완전한 비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왕의 통치 안에 있어서 여리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여리고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동일하게 진멸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 아담의 범죄에 의한 그 죄값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심판의 재앙입니다. 십의 일에 첫 것이 주는 의미는 이 여리고도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그들이 가난을 진군해서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인 거예요. 가장 견고한 성.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쳐짐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에 속한 가난, 죽성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들여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망권 세자 마귀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진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사망권 세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지배를 받고 있는 온 세상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권세가 진멸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속해 있었던 그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었던 기생나합. 더럽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더러운 자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 그 기생나합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와 같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그가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그의 말을 듣고 다 기생나합의 집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져도 그 집에 가했던 모든 일가 친척들은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멸에서부터 권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 권세자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냐에 따라서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아니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침받에게 한다라고 한 말씀은 추렉기 2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머리사랑과 햇사랑과 브리스사랑과 가난사랑과 희위사랑과 아부스사랑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지는데 거기에 남김없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친 물건이 되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은금 동철 기구만 여호와께 구별해서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게 하는데 은금 동철은 왜 세이브 하느냐.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일에 이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님께서 세이브 시켜서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 그것도 다 여호와께 받침받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을 다 침멸하라. 성 하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받치받아 되어져서 21절을 보면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를 칼날로 다 진멸하게 합니다.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가 있는가 소와 양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의 양식이고 그들의 일을 돕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여리고 성을 사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다 그것의 주인과 함께 속해진다라는 겁니다. 종의 규례를 보면 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상전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여리고 왕에 속한 여리고 백성들 또 그 백성들에게 속한 권속 물건은 그 주인이 진멸되어질 때 함께 다 진멸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생 나합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진멸되는 것 없이 다 그대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면 내게 속한 물질 내게 속한 자녀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보호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비가 범죄하면 삼사대가 저주가 임하지만 아비의 어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천대까지 복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 아비 그 아비가 어떤 주인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 내 것이라고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다 취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내 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보호하는 것. 이게 10의 1의 조건이죠. 너희가 하나를 온전히 바치면 나머지 것이 다 보존되어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떡강주리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10의 1의 약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아서 그를 주로 모시고 그의 식구가 되어진다면 그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덤의 축복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세상의 신 마귀에 속하에서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것들 이것도 다 진멸되어지고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내 목숨도 사망의 진멸에 처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들도 그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잘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면 그 복이 자식에게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자식도 그 저주를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첫 것 하나의 드려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첫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사선 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험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험난한 것들을 주님이 평안하게 만드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게 그 일을 간다는 이야기죠. 논문을 쳐서 부순다는 거예요. 세빗장을 꺾는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논문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성을 꺾어버리고 부숴버린 것은 앞으로 그들이 진군하에서 일곱 족속들이 거하는 모든 땅을 밟을 때마다 그것을 평탄하게 다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험난 줄령들 또 견고하게 내 앞에 막혀서 도무지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이러한 권세들을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로 섬기는 자인 거예요. 십의 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첫 것이고 첫 번째 드려지시고 먼저 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십의 일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수익으로 얻어진 것 중에서 십의 일은 절대로 취하면 여호 하나님 것을 도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이와 같이 첫 것으로서 드려진 것입니다. 온전히 받침바되었어요. 온전히 받침바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이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는 나의 머리요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에 어떤 권세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비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부분이 26절 말씀이죠. 그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침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그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의 얘기를 하는 것은 맏아들은 첫 것이고 막내 아들은 끝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것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죠.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첫 것으로 드려주시면서 마지막 끝을 마무리하신 사건이에요. 기초돌이 되시면서 또한 머리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초돌로 첫 것으로 드려질 때 사단 마귀를 진멸하신 그 진멸은 그 권세가 영원히 영원히 마지막까지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것은 처음으로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로 다시 그 권세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호 하나님 안에 들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이 죄에 대한 권세가 나의 삶에 또는 내 심령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끔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열한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6장 3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열이고선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라미를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하께서 누네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베델사람 히엘이 말씀을 그대로 그 가족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히브리스 6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스 6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이고선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고 그들이 세상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본받아서 같이 행하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우상이 세워진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진멸하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보강국은 폐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하고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기업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땅은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라면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우상이 세워진다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다시 더럽혀지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이 여리고 성을 세운 자가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의 폐망과 같이 우리도 또한 폐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돌아왔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남았어요? 그곳에 가서도 여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합니다. 바할에게 절하지 않은 자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하는 일을 주님이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온 사람은 믿음의 사람 갈렉과 여호수하여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대군이었던 것과 동일한 60만 대군이 되어져서 가나한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말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을 그대로 순정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절대로 다시 세워져야만 안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시인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은 자라면 절대로 다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내 안에 우상을 세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진멸하고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돌아선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져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고 씻겨진 몸을 다시 흙구덩이에서 뒹굴로는 돼지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가 가신 길을 함께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약에 내가 더럽게 만든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눈 건 한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 중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이 다 진멸하게 될 때에도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내려진 집 안에 거하는 것처럼 피발른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셨다면 그 안에 끝까지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안에 무너뜨린 여리고성, 죄악된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죄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할 일은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외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하는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이 외침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군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것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이 모든 가난한 족석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내 것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열이고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것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구원에 단 한 번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침멸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고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권세 앞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만 믿음으로 순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죄에 순정하느냐 의에 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이 내 자손이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진멸을 방문하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흔들리거나 속아서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순정의 믿음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첫 것으로 드려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군하는 여우수와 그의 백성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속한 주님의 군사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